자, 섹시 카리스마 담당이에요, 제이비가. 본인이 스스로 좀 섹시하다고 생각합니까? 오... 섹시하게... 섹시... 섹시는 쉬운 거 같아요. 섹시 댄스 한 번 가봅시다. 저희 팀의 투퍽이에요. 섹시라고? 그러면 우리 제이비 섹시 댄스 한 번 볼까요? 음악 주세요! 깜짝이야. 에잇! 잭슨 한 번 봐, 잭슨. 잭슨 한 번 봐, 잭슨. 이게 뭐냐면 너무 그 틀에 얽매 있는 춤. 그리고 중요한 게. 틀에 하지 못해. 그러면 안 돼요. 섹스랑 갑시다. 섹스랑 갑시다. 똑같은 음악. 똑같은 음악. 우린 왜냐면 딱 느낌 보면 아니까. 느낌 보면 아니지. 음악 주세요. 역시 침사 추이. 어쨌든 제이비는 섹시 담당 아닙니다. 제이비는 섹시 담당. 오케이.